안녕하세요. 랜선 이모 삼촌들, 저는 아기 폼의 코코예요. 이제 태어난 지 100일이 막 지났어요.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 코코의 성장일기를 하나하나 기록하려고 해요. 엄마가 인생 살아보니깐 남는 건 사진이랑 영상뿐이랬어요. 제 이름이 왜 코코냐면 엄마가 강아지게 샤넬이 되라고 코코샤넬에서 코코로 딴 거래요. 오늘은 코코의 첫 유튜브 영상인데 저의 하루를 같이 보실까요? 그럼 제가 거친이 진짜 아나도 안정돼요. 대표님은 아나도 안정돼요. 그는 박자아에서 서랍을 한쪽으로 연락을 한다. 비트 인형을 왜 깔고 누웠어? 포키는 왜 깔고 누웠어? 포키는 왜 깔고 누웠어? 코코야! 코코야! 되게 애기같이 멋있다 애기예요 3개월 반이요 이름 뭐예요? 포코예요 아 포메이요 좋은 거 포메랑이요 포메랑이요 포메이요 나의 코디 응 응 응 감사합니다 잘 먹으세요 엄마꺼 관심 금지 코코 앉아 기다려 아주 좋아 소금 다진마다 충고 사φercorn 네 다진마다 깨끗해 появ던 Wooden 여긴 Say 비쥬 가사 코코야 코코야 코코 코코 코코야 코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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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맘마? 맘마 맘마? 맘마? 맘마달라 여기 앉아있어 이거 맘마? 여기를 봐야 지거꽃 다진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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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녀왔다 3 3 4 6 7 8 9 시가 고치 yo 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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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하이 내 꿈을 내 꿈을 위한 여행 걱정 따윈 없어 내 집 꺼 가라 고고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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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동 안녕 주님 안 가고봐라 아니 전화가 나고싶oles 미쳤지 나도 누나꺼빠 누나꺼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